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기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여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여 4천명은 문직이여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반으로 나누었더라. 헤르손 자서는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사람이여. 시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의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니 이 네사람도 시무의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여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개수되었더라. 그하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우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규력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일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하살과 기스라. 엘르하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의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들과 여래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십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할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원대로 레위의 자손이 이십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그 직부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살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마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하살과 이다마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마리의 자손 아히멜레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마리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마리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마리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간 스마야가 왕가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레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마리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뽑인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하요 열째는 스가니아요 열한째는 엘레하십이요 열둘째는 야기미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네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해스게리요 스물한째는 야기니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요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이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바야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스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차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여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이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오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낳은 자는 분오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오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낳은 자는 분오와 소함과 삿불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하살이니 엘르하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든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가 비파와 지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살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든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삽야와 마티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든의 지휘 아래 수군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니아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다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든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오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오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다섯째는 느단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한째는 아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둣째는 하사비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13. 수바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 마띠디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 여래무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묻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스물한째는 호디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스물 Philadelphia는 로맘디에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였더라.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세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었더라.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미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말미야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마르들아 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낮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고 싶다 예수께서 이르시되고 싶다 예수께서 이르시되고 싶다